네. 오늘은 제가 한번 세 번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을 보면은 이 반도체가 확실히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 엔비디아가 첫날 3% 이상의 하락을 보였을 때는 단순히 조정 그냥 뭐 일부 조정이다. 다시 갈 것이다 라는 그 시장의 어떤 그 의견이 굉장히 좀 강했는데 이틀 연속 3% 이상 빠지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경계하는 그 시장의 좀 하락에 좀 무게가 실리는 느낌이 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그 매출체인이 있는 또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가 오늘 좀 빠지고요. 반면에 좀 재미있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또 지금 이제 시장 대비 조금 강한데 이 삼성전자와 또 DNA를 좀 같이하는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YC나 또 FST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오늘 올라간다라는 거. 그래서 좀 키 맞추기장이 나오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는 그 여전히 좀 그 엔비디아가 이렇게 뭐 쉽게 줄 걸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도 뭐 다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좀 그 최근에 또 편입했던 종목들 그리고 또 어제 금요일날 또 편입했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우선은 자 여기 보시면 주로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포트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주도 잘 가요. 지금 1차 목표가는 터치를 했고요. HD 현대미포 2차 목표가가 8만 8천원인데 지금 자리에서 한 5%만 좀 더 오르면 터치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J제일재당은 굉장히 느린 종목입니다. 잘 안 움직이는데 그래도 1차 목표가를 제가 낮게 잡았기 때문에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종목은 음식료 쪽이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방어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에어로 스페이스는 방산주죠. 그래서 지수와는 크게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도 제가 이제 삼성생명은 금요일날 편입을 했는데 삼성생명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편입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삼성생명. 제가 이제 보험주를 하나 포트에 넣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삼성생명은 하나 넣어놨습니다. 근데 장중에 매매할 때도 제가 이제 장중 매매할 때도 당연히 이제 방송 종목이랑 겹치면 안 되니까 보험주 중에서 조금 변동성이 있는 거 하나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생쇼에서도 보험주 하나 넣어놓고 이제 장중에도 하나 트레이딩으로 관점에서 넣어놨는데 지금 이제 이런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수를 만약에 올린다고 했을 때 SKI닉스랑 삼성전자가 안 가면은 결국은 금융주로 지수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보험주가 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직은 1.2%밖에 수익이 안 돼요. 지금 1%가 조금 넘었는데 한 번은 좀 올라와야 목표가 터치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급등을 바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생명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17조가 넘기 때문에 뭐 갑자기 급등이 나온다기보다는 지수가 떨어질 때 방어주 역할을 하면서 또 지수가 지지부진하거나 그러면 좀 완만하게 수급 들어오면서 우상향을 좀 기대하고 그렇게 넣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한번 가볼게요. 오늘 이제 반도체 종목 가볼 텐데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뭐 그냥 급등을 바라고 넣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익 관점에서 좀 무난하게 갈 수 있게 한 2주에서 한 달 보고 넣어보겠습니다. 저가에서 넣어볼 건데요. 자 현재가 5만 2,200원에 DB 하이텍을 급등하고 눌린 자리에서 한 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 하이텍 한 번 자리 볼게요. 차트 보면서 한 번 말씀드려볼 텐데요. 자 이제 DB 하이텍 보면은 지금 이제 5만 8,900원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왜 급등이 나왔었냐면 이게 이제 이날 거의 상한가에 근접을 했었는데 장중에 이제 28.46%의 급등을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래일에 갭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장중에 마이너스 8.5%까지 떨어지고 오늘 오일선을 지지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제 한 번 저가에서 한 번 넣어보겠습니다. 넣어보겠는데요. 자 이제 DB 하이텍은 여러분들 그 8인치 웨이퍼 쪽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를 왜 넣냐면 이제 그 엔비디아 쪽은 아니고 얘가 이제 테슬라 쪽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또 파운드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급등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틀 오일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오늘 한 번 넣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DB 하이텍 한 번 내용 보면서 한 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급등주로 추천한 거 아닙니다. 편입하는 거 아닙니다. 자 한번 자료 한 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은 DB 하이텍 테슬라 반도체 위탁 생산 소식의 주가 25% 이제 이게 급등할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이틀 정도 크게 눌린 자리에서 지금 오늘 들어가는 거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배당학대 자사주소가 밸류업 흐름탄 재개라고 해서 이걸 왜 넣냐면 지금 이제 DB 그룹이 지금 이제 제조업 쪽 특히 그 DB 하이텍이 제조업 쪽에서는 좀 그래도 가장 주주환원 정책을 많이 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B 하이텍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볼게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 한번 그 자료 한 번 볼게요. 아 차트 한 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DB 하이텍에 이거는 이제 저는 키움증권을 씁니다. 참고로 이제 각자 쓰시는 게 다르겠지만 이제 종목별 잠정 투자자 추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매수매도를 하면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실시간으로 그나마 그래도 비교적 장중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게 종목별 잠정 투자자 추이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DB 하이텍이 지금 이제 그냥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로 찍힙니다. 그러니까 순매도로 찍히는데 이걸 이제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제 9시 27분에 외국인 매도 그다음에 9시 50분 그러니까 총 지금까지 총 3번 짓게 됐는데 지금 이제 10시 좀 넘어서부터는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좀 약해지면서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봐야 보이는 거지 그냥 기관 외국인 그냥 보시면은 현재는 외국인만 대량 매도만 찍힐 겁니다. 그래서 현재 3차 짓게 된 걸로는 기관 외국인이 양매수를 들어온 걸 봐서는 이걸 이제 5일선 딱 맞는 자리에서 양매수 들어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저가 매수가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키움 현재가로 보면 오늘 이제 프로그램은 현재는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오후에 플러스로 바뀐다면 이거는 이제 5일선을 찍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원을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오늘 시간 좀 있으니까 거래원을 보시면 DBI텍을 보면은 매도 상위에 키움증권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상위에도 당연히 키움증권이 매수 매도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그걸 기관 외국인이 받는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게 지금 매수 물량보다 매도 물량이 키움증권이 더 많아요. 물론 이제 신한금융투자 이런 쪽은 다 기관 쪽이고 주로 개인들은 키움하고 미래셋을 많이 쓰는데 지금 그 키움증권의 매도가 매수보다 우위로 나온다라는 거는 오늘 DBI텍이 조정받을 때 개인들 매도가 나오고 아까 제가 종목별 잠정 투자자 추이를 보여드렸는데 그거를 기관 외국인이 밑에서 잡는다라고 유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DBI텍을 제가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에서 잡는 거니까 천천히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많이 빠졌고 반도체 쪽에 속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종목이 밸류나 가치평가 측면에서 저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갔던 이유가 지난번에 이제 사모펀드가 한번 관심 있다 그러면서 매수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눌러놓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 만약 밸류 투자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외국인 매수나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없었던 모멘텀 테슬라 모멘텀 붙었기 때문에 한번 또 적극적으로 가볼 수 있는 좋은 낮은 자리인가 아닌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요.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주로 코스닥에서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올해 상반기에만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가 국내 시장 매수가 22조로 거의 역대 최고치입니다. 참고로 작년 전체가 12조 순매수인데 올해 상반기에만 22조라는 거는 지금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제 처음에 올해 초에 정부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사실 많이 언급이 안 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여전히 저는 진행 중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제조업 중에서 가장 또 반도체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주주들에게 좀 신경을 쓰고 주주 환원 정책을 하는 게 DBI텍이고 여기에 테슬라 모멘텀까지 있어서 충분히 그리고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도 아까 수급 창구나 이런 거 보여드렸지만 오늘 이제 5일선 부분에서 기관 외국인 물량 들어오는 것도 좀 긍정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5만 7천 5백 원 좀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1차, 그 다음에 2차는 7만 5천 원, 손절가는 4만 5천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또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4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